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호영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리인벤트 2021에서 발표된 주요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엣지 컴퓨팅 분야의 신규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AWS의 발자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최고 수준의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또한 매우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지역의 거점이 되는 AWS 리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WS는 글로벌하게 새로운 지역을 확장하는 속도를 가속해 왔습니다. AWS의 첫 10년 동안 11개의 리전을 출시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14개의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앞선 1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9개의 지역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고객이 대기 시간과 높은 전송 속도로 사용자분들에게 데이터나 비디오,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API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AWS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고객의 컨텐츠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글로벌 CDN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37개국에 걸쳐서 300개가 넘는 팝으로 구성된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의 컨텐츠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리전 확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팝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AWS는 매우 빠르게 확대를 해왔습니다. 2021년에만 65개의 팝을 추가했습니다. 오늘날 AWS는 이 구성을 통해서 전세계의 인터넷 연결 사용자 대다수를 5마이크로세큰드 E&A의 응답 속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팝에도 다이렉트 커넥트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전세계의 100여개가 넘습니다. AWS 백본은 모든 리전, 그리고 가용 영역, 팝이 백본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수만 킬로, 그리고 최대 10km의 깊이에 이르는 해양 횡단 케이블을 통해서 전세계를 도는 완전하게 이중화된 100기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성된 가장 규모가 큰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AWS는 이러한 인프라를 매우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링크 장애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링크 장애는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단일 링크는 이상 장애를 빠르게 감지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매우 강력한 내거람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AWS 백번네트워크는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AWS의 투자 영역 중 하나죠.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포틀랜드까지 이어지는 하와이키 케이블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케이블은 현재 몇 년 동안 구성이 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레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버지니아와 스페인을 잇는 대서양을 가로지는 케이블로서 지난해 8월부터 구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새롭게 일본에서 미국 LA까지 연결하는 주피터 케이블을 새롭게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020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AWS는 앞으로도 글로벌 백번네트워크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대서양, 또 인도,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AWS가 자체 제작한 TOR, 즉 Top of Rack 스위치는 10년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AWS는 이제 10기가 BPS에서 100기가 BPS로 또 가장 최근에는 400기가 BPS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롭게 AWS가 자체 제작한 혁신적인 3세대 스위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파인 리프 형태의 클로스 네트워크 아키텍처 형태입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모듈러 형태가 아닌 확장성과 가용성이 뛰어난 개방형 클로스 아키텍처를 채용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인스턴스 그룹이 단방향으로 12마이크로세컨드의 지연 시간으로 최대 460TBPS의 네트워킹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당 100기가 BPS 서버 4600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굉장한 용량입니다. 2019년에는 AWS 네트워크는 인스턴스 그룹의 초당 처리량 10PB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배 이상 할당이 된 거죠. 100기가 BPS 서버 10만 대를 연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2013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인 7마이크로세컨드 속도로 레이턴시마저도 엄청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AWS는 대형 벤더들의 모듈러형 샤시 스위치를 매우 심플한 스위치로 성공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AWS의 설계 방식은 2개 또는 4개의 대규모 복잡한 대형 벤더의 샤시 스위치를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64개의 심플한 스위치 단위로 도메인 규모로 대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성이 많이 제거가 됐고요. 대규모 네트워크 가용성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트래픽도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수평적으로 확장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로 이동을 하면서 모니터링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관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시는 고민입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고객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AWS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마존 닷컴에서 사용했던 운영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엔드 투 엔드의 매트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엔드 투 엔드 매트릭 개념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WS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들을 매일 11조개 이상의 매트릭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서비스 상태를 반영을 하고요.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손쉽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가 COVID-19로 폐쇄되었을 때 이탈리아 지역의 트래픽이 400%가 증가를 했고요. 단 하나의 결함이 없이 고객분들한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지만요. 탄력적이고 또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AWS의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성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WS의 나이트로 시스템은 업계 최고의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전통적으로 하이퍼바이저는 물리적 하드웨어, 또 펌웨어, 바이오스, CPU,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가상화하는 동시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EC2 초기 몇 년 동안은 기존 가상화 시스템들을 가성비를 체감할 정도로 최적화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성능이나 보안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AWS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클라우드에서 가상화와 컴퓨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AWS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이트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AWS는 5년 동안 가상화 기능을 분리하고 또 전형 하드웨어, 또 전형 소프트웨어를 오프로드하고 서버의 거의 모든 리소스를 인스턴스에서 제공하게끔 도와드렸고요. 비용 절감을 통해서 나이트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2012년에 나이트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출시하기 시작했지만 2017년이 돼서야 나이트로 시스템이 5세대 인스턴스, 즉 C5 인스턴스에서 완전하게 제어되는 첫 번째 인스턴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로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초창기 1세대에서부터 3세대 인스턴스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젠 하이퍼바이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 때도 물론 몇 가지 큰 개선들을 이뤘습니다. 이후 나이트로 시스템에서 개선을 시작했을 때는 인스턴스 레벨에서 대역폭은 정말 빠른 속도로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최신 세대 인텔 아이스레이크 기반의 인스턴스는 모두 최신의 나이트로 오프로드 카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대 50기가 BPS의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는 이제 100기가 BPS의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트로 시스템은 HPC나 또 머신러닝을 위한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바나 가우디 같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DL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400기가 BPS의 강력한 네트워크 처리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최초로 최대 800기가 BPS의 고성능 EFA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두 번째 AWS의 커스텀 ML 칩인 AWS 트레니움을 발표하게 되었죠. 인스턴스의 더 높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고객은 인터넷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또 다른 지역으로 더 높은 대역폭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과거 인터넷과 백본을 가로질러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5기가 BPS 정도를 제공했지만 이제 모든 인스턴스 유형의 대역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신 EC2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또 다이렉트 커넥트 또 리전 간 리전 사이에 최대 50기가 BP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의 전용선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는 고객이 프라이빗 연결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닐 링크로 최대 100기가 BPS 연결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100기가 BPS 연결은 여러 개의 텐지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묶어서 구성해서 해야 되는 운영의 부담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방식은 방송이나 또 미디어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또는 게임과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가들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이런 전용선 서비스가 이제 맥색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과 또 기업의 기밀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틱톡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런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AWS가 혁신한 또 다른 영역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의 혼잡 문제, 즉 컨제스천 매니지먼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라우팅은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경로, 링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일부 링크는 정체가 되고요. 또 다른 링크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 쉽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혼잡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AWS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AWS가 구축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SRD라고 하는 Scalable Reliable Datagram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피니밴드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더넷 등과 같은 곳에서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SRD 프로토콜은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SRD는 이더넷 기반의 전송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더넷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AWS는 이더넷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라우팅에서는 트래픽 흐름이 단일 경로만을 사용하죠. 때로는 대규모 플로우가 특정 경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스위치에 혼잡을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CP에는 혼잡 제어 기능이 있죠. 컨제스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혼잡이 발생하고 패켓이 드랍이 되면 TCP 백오프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어플리케이션 지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SRD는 HP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요. EFA용 카드로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플로우를 여러 개로 나누고 네트워크에서 여러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일 플로우 처리량이 훨씬 더 빨라지고요. 레이턴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TCP나 UDP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RD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러한 성능에 대한 장점은 또 굉장히 큰 장점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도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EFA에서만 작동을 하지만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ENA 카드에서도 SRD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천마일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 그리고 복잡한 거리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광케이블을 통한 모든 트래픽들은 자동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십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계층에서 AWS는 암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암호화의 기본 메커니즘은 고객의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리전 내에서도 광케이블 즉 파이버링크가 AWS의 물리적 제어를 벗어날 때마다 트래픽을 항상 암호화합니다. AWS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AWS는 타사의 벤더들에게 AWS의 표준에 맞게끔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상용 솔루션이 AWS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맞춤 설계된 암호화를 새롭게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계층 암호화 외에도요. VPC 피어링이나 또 트랜지 게이트웨이와 트랜지 게이트웨이 사이의 피어링을 사용해서 리전 간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리전 안에서 동일 인스턴스 간의 트래픽을 처리할 때도 최신 나이트로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들 사이에서 패켓이 네트워크 가상화 헤더에 캡슐화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수준에서 암호화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를 통해서 계층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서 AWS에 연결하는 경우 전용선, 즉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IPsec VPN 암호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맥sec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TLS를 사용해서 키를 더 쉽게 관리하고 또 이러한 TLS를 AWS ELB를 사용해서 오프로드를 하시고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WS의 계층화된 암호화 기법들은 데이터가 여러 번 보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객분들은 인터넷에서 수백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게 되죠. 이런 경우 잠재적인 데이터 손실을 막고 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은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IPS, IDS와 같은 보안 솔루션들을 디자인하시게 되죠. AWS는 다양한 타사 보안 솔루션에 투자하고 디자인한 많은 고객들을 만나뵙습니다. 2021년 초에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 출시로 이러한 디자인을 더욱더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더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가상 어플라이언스 중 하나가 실패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리라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안정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고객은 많은 타사 솔루션에 대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안이나 또는 기타 인 라인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하는 데도 적절한 방법이 없었죠. 단일 인스턴스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API 호출을 통해서 실패를 감지하고요. 다른 인스턴스로 장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아이디어를 발휘해만 했습니다. 2020년에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출시했을 때 모든 수신되는 트래픽을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라우팅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기능을 출시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VPC 내부에서도 한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흐르는 트래픽 간에 방화벽을 삽입하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스트웨스트, 즉 동에서 서로 흐르는 동일 VPC 안에서 트래픽 경로에 대해서 방화벽을 삽입할 수 있는 VPC 내에 새로운 라우팅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타사의 솔루션으로 방화벽, 또 IPS 기능을 처리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North, South, 또 이스트웨스트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방화벽 완전관리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AWS 네트워크 방화벽을 사용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와 동일한 기반으로 구축이 됐지만 방화벽이 포함된 완전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방화벽을 사용하시게 되면 마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와 완전관리어 방화벽을 묶음으로 배치해서 트래픽에 적용할 정책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AWS는 방화벽의 확장이나 또 과형성을 관리하게 되고요. 또 수동으로 서버를 패치하거나 또 유지하시거나 장애 조치를 처리하시거나 용량 프로비저닝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WS 네트워크 방화벽은 기존의 에코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고요. 또 친숙한 오픈소스 기반의 아규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새로운 규칙에 대한 언어를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VPC를 사용하시다 보면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서 보안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트워크가 의도한 대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이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고객은 조직의 보안 요구사항이나 또 표준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매우 신중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게 되죠.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라우팅 테이블이나 시큐리티 그룹을 변경하거나 또 새롭게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가 여전히 우리가 원래 의도한 대로 호환되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기업 내에서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가 있는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나 또는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이나 시큐리티 그룹 또 모든 구성을 수동으로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VPC 네트워크 액세스 아날라이저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VPC 환경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 접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개발 VPC와 프로덕션 VPC 간에서 연결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결제 어플리케이션이 HTTPS를 사용해서 결제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VPC 네트워크 액세스 아날라이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상세하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구사항에 맞게 환경을 분석하고 위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의 AWS VPC 환경에서 기업 내에 비준수된 네트워크 액세스 패턴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네트워크 설계가 향후 고객의 워크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지난 몇 년 동안 AWS 네트워크 기술 사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단일 VPC에 대한 아이디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VPC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비즈니스 단위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시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여기서 더 많은 VPC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고객은 VPC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많은 V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네트워크 토플리지를 확장함에 따라서 VPC 간의 연결이 설정하고 관리할 때 좀 더 쉬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해 와주셨습니다. 2014년에는 이러한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VPC 피어링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고객들의 이슈 사항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VPC 간 피어링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트랜지 게이트웨이를 출시해서 고객이 단일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여러 VPC로 신속하게 확장하고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많은 AWS 고객이 VPC를 대규모로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트랜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중앙 집중형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AWS은 고객이 트랜지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더 빨리 사용량을 늘리고 확장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우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2년 전 리인벤트에서 트랜지 게이트웨이 인터 리전 피어링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랜지 게이트웨이를 모든 계정과 모든 리전 그리고 모든 VPC 간의 연결을 위한 중앙 클라우드 라우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나 액세스, 라우팅이나 연결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는 네트워크 토폴리지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트랜지 게이트웨이가 이제는 리전 내의 피어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동일한 AWS 리전, 예를 들면 서울 리전 안에서 배포된 트랜지 게이트웨이를 두 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피어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일 리전 내에 독립적인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있고 또 특정 VPC나 계정을 선택적으로 연결하시려는 많은 고객의 중요한 리퀘스트들, 즉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트랜지 게이트웨이는 리전 내에서 피어링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즉 AWS의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온프레미스 위치에서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직접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렉트 커넥트나 또 VPN을 통한 연결 옵션을 사용해서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SD-WAN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서 AWS는 SD-WAN 공급 업체와 인티그레이션을 해두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것 이외에도 고객이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안에 직접 연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많은 고객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 사이트 링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서 고객의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코어 로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위치 간의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나 고객의 브레인치 간의 직접 연결이 필요한 고객들은 퍼블릭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또 비싸고 배포하기 어려운 NPLS 네트워크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고객이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함에 따라서 골칫거리가 돼서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이제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리전, 서로 다른 지역의 전용선들은 AWS에 가까운 리전에 연결만 하면 AWS 백본을 통해서 트래픽을 아주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이미 입증된 안정성이나 사용량에 따른 과금, 또 사용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전용선 속도 50Mbps에서 최대 100Gbps까지 확장하실 수 있는 글로벌 웹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위치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시게 되면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에 걸쳐 있더라도 사이트 링크를 켜거나 끄는 데 단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체크박스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이 동일한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기능이 활성화만 되어 있으면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굉장히 훌륭한 연결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많은 고객들이 있다는 것을 AWS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면 고객분들께는 올바른 날리지나 또는 리소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AWS 네트워크, 또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SDN 웬 네트워크, 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모두 연결을 해야 되죠. 일단 설정한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전문 지식이나 또 도구,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새 VPC나 또 새로운 온프레미스 환경들을 추가를 할 때마다 네트워크 구성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도록 정말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웬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이제 업계 최초로 세그먼트, 또 자동화 기능이 내장된 완전관리형 글로벌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웬을 통해서 고객은 이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별로 지역에 구분되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세분화해서 간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론적으로 지구상에 모레알보다 더 많은 IP 어드레스 버전6 주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 지정의 IP 버전6는 더 많은 공간과 또 자유로움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IP 버전6의 글로벌 채택이 처음에는 느렸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급속도로 확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WS는 이제 IP 버전6로 고객이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나트 게이트웨이에서 나트64 지원을 시작을 통해서 IP 버전6 전용 워크로드가 IP 버전4 전용 서비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IP 버전6 전용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 로드밸런서 또 어플리케이션 로드밸런서 뒤에 배치하시게 되면 인바운드 IP 버전4 통신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라이빗 링크는 이제 IP 버전6 전용 모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버전4에서 IP 버전6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IP 버전6나 IP 버전4 주소에 동일한 DNS 호스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기반 호스트 네임을 출시했습니다. AWS는 앞으로도 고객이 IP 버전6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또 많이 요청한 것이 바로 IP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IP 주소를 가진 고객들은 대부분 아마 엑셀에서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WS의 IP 관리 솔루션인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 IPM이 이제 이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IPM을 사용하시게 되면 라우팅이나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IP를 할당한 다음에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버전4나 IP 버전6 또 프라이빗 어드레스 또 공인 IP 또 BOIP 주소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발자 중 한 명이 VPC가 필요할 때마다 네트워크 팀의 티켓팅을 끊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팀은 엑셀을 사용해서 IP 주소를 관리하고 추적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를 찾은 다음에 개발자에게 IP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VPC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과정은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IPM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몇 초 안에 VPC를 생성하고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환경에서의 AWS가 어떤 서비스들을 확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나 IoT 또 엣지에서 수많은 다양한 IT 서비스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서비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고객은 현재 AWS 리전이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컴퓨팅, 스토리지, 애널리틱스, 기기학습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규정 준수 요구사항이나 또 로우 레이턴시, 또 기타 로컬 데이터 처리와 같은 요구사항이나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온프라미스에 남아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클라우드로 마이게이션 하기 위해서 앱 모더나이션을 해야 되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데이터가 생성된 가장 가까운 위치에 AWS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걸쳐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또 배포하고 또 API나 기타 기능들을 사용해서 한 번에 개발하고 민첩하게 일관된 방식으로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엣지나 심지어 5G 네트워크까지 요구사항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를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AWS는 그동안 AWS 인프라와 서비스를 고객이 필요한 곳에서 컴퓨팅할 수 있도록 더 넓은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AWS는 AWS 서비스가 고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로컬존이나 웨이브랭스, 그리고 아웃포스트, IoT, 또 스노우 패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려 왔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AW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AWS 프라이빗 5G 서비스를 북미 지역에서 먼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G 네트워크는 더 빠른 속도, 또 훨씬 더 늘어난 대역폭, 또 대역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은 5G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용 IoT, 자율 로봇, 주행, AR, VR, 또 기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고객은 기업을 위해서 자체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배포하는 데 손쉬운 방법들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라이빗 이동통신들을 설치, 또 운영, 확장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서비스인 AWS 프라이빗 5G를 프리뷰로 북미 지역에 먼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AWS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제공업체입니다. AWS의 프라이빗 5G를 통해서 기업은 이제 AWS 콘솔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프라이빗 모바일 네트워크를 조달을 하시고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배포 시간을 이제 수개월에서 며칠로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5G를 사용하셔서 대기 시간이 짧은 고대역폭 사설 5G 이동통신을 구축하실 수 있고 수백만 대의 장치를 연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정적으로 기업은 여러 공급업체와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안에는 라디오나 또 심카드, 또 소규모 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소싱하는 것 말고도 고객이 이러한 영역을 인테그레이션 하거나 또 시스템 통합을 하는 작업들도 해야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AWS 프라이빗 5G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는 소형 셀이나 또 심카드가 포함된 단일 패키지 스타트킷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라이빗 5G는 AWS 리전에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고객 환경에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린 AWS 아웃포스트를 통해서 로컬에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이 인터넷을 연결하시고 전원을 공급하고 소형 셀 무선 장치만 설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파트너와 연결,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소형 셀 장치를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프라이빗 5G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배포해드립니다. 디바이스를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연결하시게 되면 이제 AWS가 제공하는 심카드를 디바이스에 연결하고 구성하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AWS에서 혁신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고객의 요청사항을 듣는 것만 아니라 고객들이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AWS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런 혁신에 대한 여러 부분을 나누게 되고 또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혁신을 나눌 수 있어서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다양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구성하시고 설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 강연 평가가 있으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강연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